아이씨.. 스네이터가 나를.. 따버렸나.. 아차.. 국제.. 아 저 테크.. 뭐야 저거 왜 이렇게 빨라.. 누군요? 좋아.. 와.. 장난 아닌데? 와.. 진짜 빨라.. 와.. 차이 좀 멀어지는 거 보세요 저거.. 같이 좀 갑시다 자.. 이번에는 제가 꼭.. 뒷필크로 이기겠습니다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경험기라도 이기겠습니다 근데 일자서로 가시지 위험하시게 아이고야.. 아.. 경기를 이렇게.. 넘겨버렸습니다 뒤에 차가.. 정차가 엄청 돼있습니다 뒤에 차가.. 정차가 엄청 돼있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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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살이 걸렸습니다 아름다운